자 이번에는 챕터 4,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에 대해서 볼거에요.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, 형용사는 명사를 직접 수식하는 형용사랑 보호로 사용되는 형용사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명사를 직접 수식하는 형용사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 것이고 위치는 한국어랑 똑같이 앞에다 둡니다. 자 무슨 얘기인지 밑에 예제를 볼게요. 자 귀여운 고양이가 달리고 있습니다. 이거를 분석해보면 달리고 있습니다가 동사, 귀여운 고양이가 당연히 주어겠죠? 그런데 여기서 고양이는 명사야. 고양이는 명사인데 귀여운 형용사가 되겠죠. 명사를 꾸미니까. 명사를 꾸미는 걸 형용사라 그런다 그랬잖아.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시고 자 그 다음 영어로 쓰면 주어. A cute cat is running. 이렇게 하면 되겠다. 그 다음 밑에 어린 소년이 슬픈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. 보고 있었습니다가 동사죠. 있었습니다가 동사가 아니라 보고 있었습니다. 뭘? 슬픈 영화를 어린 소년이. 그러니까 주어, 목적어, 동사 이렇게 분리가 됐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보니까 형용사가 두 개가 나와 있는 거예요. 소년이라는 명사를 꾸미는 어린, 영화라는 명사를 꾸미는 슬픈.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는 겁니다. 자 그래서 쓰면 어린 소년. 아까 뭐라 그랬어요?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? 그냥 앞에다 둔다. 어린 소년. young boy. 그 다음 동사 was watching. 과거 진행이지. 그 다음에 a sad movie. 이렇게 앞에다가 두면 되는 겁니다. 이해되겠죠? Помощь, are you? 으 câu. And we can come back with it. And we can d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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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t.